저는 심부름하는 입장이라 뭔가 확실한 답을 다시 말해서 앞으로 또 연락이 온다 해도 만나시지 않겠다는... 야! 네? 내 실어찼다 하지 않나? 거기다 대고 무슨 확답이라니? 최고 멋쟁이로 차려입고 앉아서는 낱말은 영 귀뚱으로 듣나? 저걸 받아주시면 확답으로 알겠습니다. 뭐 이런 년이 닿았나? 어째 자꾸 같은 말을 하게 만드나 있는 놈들 심부름이나마 해서 먹고 산다면 맑게 하나는 제대로 뚫려 있어야지. 두 분목같이 떨린다.